연습하러 가는 중입니다 빨리 체결해 지금 저는 MBC 가요대제전 연말 무대를 연습하러 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연말이 시작이 되었죠 연말은 정말 바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요대제전에 MC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유나씨와 있었던 세뇨린다가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스케줄은 정말 눈 고칠 수 없이 바빠요 어제도 새벽까지 킹데랜드 드라마 촬영을 했고 오늘 아침엔 월드비전에서 하는 이벤트를 또 했고 지금은 연습을 하러 크리스마스에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스케줄이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그렇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도 멀쩡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2022년 12월의 마지막 주 연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9월의 마지막 주 SNS JYP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찍어도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유니나입니다 SNS의 간판 JYP에 오셨어요 여기 JYP입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JYP 네이션이라고 그 웃음은 뭐예요 아, JYP 네디션에 쓰여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나 다른 회사 처음만 본 것 같지 아, 아무튼 여기가 JYP고요 여기가 이제 연습실 여기 무슨 방이더라? 여기가 이제 바비 브라운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이클 잭슨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 아무튼 이렇게 JYP에 왔습니다 아무튼 연습실은 이렇습니다 이 연습실 본 적이 있어요 트와이스 친구들 안무 영상 이런 거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SM, 성수동에 있는 광야에 가서 이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JYP에서 제가 이제 또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하기 좋은 곳을 조금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이 없는데 여긴 조명이 달라요? 여기, 저 별 별 하나, 별 여러 개 짠 근데 웃긴 건 더 대박인 건 진영이 형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벽 있죠 이 벽이 저 옆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우와! 이게 열리죠 이거 열리면 콘서트, 콘서트 할 때, 연습할 때 그렇게 해요 이걸 올릴 수가 있나? 이게 키가 있어야 돼, 키가 뭐 이렇게 저의 연습실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키! 야! 마지막 나와 자, 제가 보고 어, 우리 키 왔어, 키! 키 왔어 어, 우리 회사의 자랑 너무 safia 튜디오 갖고 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엉덩이! 아, 저긴 JYP가 있네요? 위에 맞습니다 JYP 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JYP 등이 되게 세게 놓으시죠 아무튼 이게 이제 그게 연습실 자, 이제 연습하시죠 렛츠고 나란 마음 conducet 얘급 짜잔 짱 베이베이 아 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이것만 딱 알지? 딱 맞출 것만 딱 이거야! 여기 약간 뭐랄까 진짜 10년 전에 그런 명말무대 준비하는 그런 느낌은 되게 어려진 기분이 된다고 하여다 그럼 이걸 두고 서로를 본다 연기하고 우리는 약간 좀 이런 세대로 처음부터 방금 여기까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가수가 춤추리라 잠깐 들어가! 여기! 진짜 진짜 짠짠! 짠짠! 가요대재전 추드랜드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돌아주시고 이동이동 이동 이동 잠을 먹자고, 오늘 아침에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연습하고 이제 휴양시간 있다가 다시 드라마 촬영을 가서 그리고 연기대상 시상을 하러 가고,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이제 가요 대세전 해피 뉴 이어, 재고 많이 받으세요. 연기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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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오늘은 시상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작년에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2021년 MBC 연기대상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멋진 상을 또 어느 분께 드릴지 궁금한 날이고 그래서 최우수상의 시상을 하러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예요 오늘따라 뭐가 이렇게 어둡지 참아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촬영을 아침에 마치고 들어와서 조금 쉬었다가 또 운동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와 진짜 뭔가 움직임이 깨끗이 고생했다. 몸이 무겁다. 음악 방송에서는 오랜만이죠. 작년에 컴백했을 때도 그렇게 같이 보일 수 있었으니까. 렛츠고 할까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투피엘 아니에요? 소개실라니까? 이거 진짜 뭔가 또, 이것도 이상하다. 이번에는 더 맞 neu, 다음을 추정ильно, 이 삶의 메시지를 취 realt Blуем 비교에 가고, 이제 신중한 헤어이의 액체인이래, 또 이 삶의 메시지를 찾아와서, 인정한 헤어이의 액체인이래, 연상대 앞에서, blues 몸을 음악을 입고 싶어서, 연상대 앞에서, 연상대 앞에서, 연상대 앞에서, 여기 잇따업 fare. 연상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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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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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1년 만에 뵙네요 생방 많이 받으세요 생방 많이 받으신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멋지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 봬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권실남동 하나 네 새로운 개인 것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하하하하하하 자연스럽네 반걸음만 앞에서 어제 그 연기대상 가는 차 안에서 찍고 연기대상 대기실에서 못 찍었어 도착하자마자 또 리허설 자 가겠습니다 리케 가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 둘 오늘도 정신없이 드디어 연말은 이렇게 좀 정신없이 지나고 느낌이죠 정신없는 연말의 매력이죠 2022년이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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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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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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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러분 진심으로 세일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MC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은데요 2023년은 정말 바라는 대로 또 원하는 만큼 열심히 하겠지만 기분 좋게 이루고 싶은 거 또 목표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사소하게 행복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3년은 열심히 드라마 촬영하고 또 저의 또 새로운 저의 또 삶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빨리 퇴근해 멀 멀 멀 멀 고맙습니다.